네 지금 움직이셔도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네요 무겁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의상이 참 특이하십니다 아니 근데 자성인간이다 그러면 몸에 뭐가 막 붙는 겁니까? 네 어디에 붙습니까? 온 몸에 다 붙습니까? 가슴 위에 쇳덩어리란 모든 쇳덩어리는 다 붙는데 가슴 위로? 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군요 네 사람 몸에 쇠가 붙는다 이건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그 머리핀 같은 머리핀 이런 것도 붙나 모르겠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자 네 되나 안 되나 붙네요 이렇게 붙이는 핀은 보통 사람들도 붙는 거 아닙니까 혹시? 가벼우니까 붙을 수도 있죠 아 가벼우니까 이쪽에 동전이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? 그렇죠 자 백원짜리 백원짜리 저 움직이셔도 안 떨어지네요. 그러면 다리미를 한번. 들기도 무거워요. 네 평소 쓰는 다리미입니다 이거. 무겁습니다. 제가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. 이렇게 무겁습니다. 가슴을 다리시는군요. 하하하하 네 붙었어요 붙었어요. 됐습니다. 어떻게 힘드네요. 그러면 이번엔 냄비를 붙여볼까요? 이거? 냄비는 이 붙여보신 적은 없군요? 네 한번 해보세요. 희한한 것 가지고 가지고 하하하하 저희가 준비하기를 지금 누가 희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붙었어요 붙었어요. 네 아 이거 힘드네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거 이거 트랜스예요. 변압기죠 이거. 이거 댁에서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이제 뭐 110V로 220V로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때 이거 쓰는데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붙었습니다. 붙었어요 붙었어요 붙었어요. 변압기가 가슴에 총 붙었습니다. 이야 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. 어우 그냥 되게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이게 다 붙을까요? 포크 100원 10원 숟가락 기구 라이프 포크 숟가락 포크 자 귀를 자 귀를 자 귀빠지기 전에 하나 더 네 자 괜찮으세요? 아 일단 이제 기가 풀리면은 네 땀을 좀 닦으시고요 어? 네